네 쇼미드 이템 시간이죠. 저는 오늘 조페리 보이려도 슬라이드바 들고 왔는데요. 도자기로 만들어져 있네요. 형 이쁘죠? 슬라이드. 아까 우리 2층에 있는 방식장도 저한테 슬라이더 어떻게 치냐고 물어봤는데 자 A코드를 이렇게 잡고요. 슬라이드바는 이 위에, 플랫 위에 위치시켜야 됩니다. 자, 이렇게 하죠? A. 슬라이드바는 이 위에, 플랫 위에 위치시켜야 됩니다. 조페리, 에어로스미스에서 조페리도 슬라이드 기타를 되게 많이 치는데요. 지금 기타 세팅이 좀 낮으니까 기타 세팅으로 줄을 띄우셔서 하시고요. 텔레캐스터나 깁슨으로 치시면 더 말끔한 슬라이드 사운드가 납니다. 이거, 이거 도자기로 만든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 메탈 재질이나 스틸 재질이나 플랫시라스로 만든 거 이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. 슬라이드 기타를 잘 치는 사람이 진정한 블루프 기타리스트입니다. 조페리, 에어로스미스였습니다. 조페리, 에어로스미스